강진 선수 위기를 넘겼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일단 잘 가고 있는데 아 약간 넘어가네요 그러네요 3연속 공탑니다 강진 선수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제 스롱피아디 선수가 칠 게 없어요 약간은 더 얇게 맞춰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스롱피아비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파워가 있으면 또 리버스가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죠 키스는 피했고 이걸 풀어냅니다 스롱피아비 이런 공을 구사할 수 있는 스트로크를 가진 선수가 LPBA에서는 드물거든요 이 공을 두껍게 치면서 역회전을 조금밖에 주지 않았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 샷을 성공하고 나서 강진 선수의 표정을 봤거든요 다소 놀란 듯한 표정이었어요 칠 게 없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어려웠던 공이었거든요 그걸 뭐 그냥 너무나 쉽게 풀어냈습니다 연결타까지 나오면 네 이러면 상대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죠 오른쪽으로 엎드리기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장장단을 노리죠 네 일단은 뭐 수비도 좀 고려한 그런 선택으로 보입니다 네 자 쓰리쿠션이 되지 않으면서 일단 자리에 들어서는 강진 선수였습니다 오른쪽 옆돌리기도 회전을 조금만 주고 아래쪽 당점으로 끌어서 옆돌리기 나오기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스롱피아비 엄청난 샷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스롱피아비죠 오늘 강진 선수의 수비가 스롱피아비 선수에게 번번이 지금 뚫립니다 네 그러네요 단식 때도 뚫리고 복식 때도 뚫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회전도 적절하게 주면서 이런 장면에서의 해법을 스롱피아비 선수가 지금 연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와 지금 이 9이닝에 크라우네테가 역전을 하면서 약간 분위기가 넘어가는 게 아닌가 했는데 스롱피아비의 멋진 샷 그 분위기를 넘겨주지 않으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쪼이 고옹잉 들어갑니다 mentation 수 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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